온다! 온다! 서서야 할거니 앉아서 갈거에요 얼굴 안나오는데 좋지 않아요? 저 뒤에가서 옆에서 가면 보이네 어떻게 오냐? 저기 바다를 봐야돼서 그러니까 어디야 들어갖고 방식으로 모아줘요 네 오 리오오빠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오빠 나 여기 왔는데 사장님이 이것도 다 사주시고 여기 여기 일하시는 분이 공연하시는 분이래요 이거 들리신다나? 들려 들려 잘 들려 오 마이크 잘 들리세요? 리오오빠 실망이야 왜 자주 아는거야? 근데 래퍼같이 생겼다 래퍼같이 나도 저런식으로 가봐 잠깐만요 오빠 나 버린거야? 수정하트 리오 어떻게 된거 수정하트 리오 어떻게 된거 호황 얘들아 호황 호황 출동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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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야 되나 뭐하는지? 네 이거? 도끼 오 도끼 컵쿠션 결계로 간다 리오 기다려 이거 해도 되죠? 동영상 찹 찹 찹 찹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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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패기만으로 내린 결정 종료하던 자팬스를 맞추면 매일 벌떡 일어나 누른 블랙 버튼이 나의 하루의 시작 미약하고 서툴지만 내 가슴이 길고 함께 뛰어받게도 난 가지 않고 방했어 이 법은 나의 걸로 만들기 위해 난 매일 연속만 했고 라이클롱 이진 놈처럼 라면 플롱만 조립하고 여기 왔던 어린 아이수탐 아무 시장 날 꿈들고 마주 앉아 밤새 수다를 떨어 떨쳐내던 고민 난 덩을 띌어 미쳤고 다 에브라이머 보험 언제나 진실 진심만을 담았고 갈 길이 멀고 우릴 욕들이 많아도 이게 날아서 힘들어하지 않았어 I got love 날 때리는 현실의 부정 아직 깨깨로 어딘지 벌써 미련이 지나지만 똑같아 꿈을 이루는 UPST란 on my way 난 준비됐어 가로 컴플레임 난 준비됐어 나를 첫대로 부르고 밟았어 난 좋지 않아 나는 뭐 겪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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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 미오 1분 아이온 두께 할게요 예 예 예 야 응 지구장 같은 삶에서도 다시 일어나 뭐라는 대로 위로 가면 나는 살아가 나는 더 더 더 올라가 리오 바람던 첫사랑같이 저주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니 우린 다 모델이 목 있어 스위퍼스 이 거품 바지기 전에 피그린 플레이버스 난 돈이 없어 날아서 지원해봤고 난 돈이 없어 미세골이도 못했고 난 돈이 없어 지구의 피트리패서 스컷 난 돈이 필요해 비로소 난 뜯었어 그래서 나는 돈 돈 하지않아 쓰레기같아 내가 거래기 절대 반복지않아 이빨 바라봐 똑같은 예를 내 여기서랑 그저 돈 쓰러 담아 삶에 kniff해서 삶의 늦 행복해서 삶의 뇌서 나는 여운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삶에 끝에서 삶의 늦 kay vamos 훨씬 철폐척해 내가 내 편의를 위한 종이가 버스 대한민국 미친 꿈하고 간 어쩌면 끝나지 않아서 왕국어라 Oh give up on 나도 살수요 항상 풀밖이 절대 거기 안 숙여 또 날 가르쳐요 형처럼 안 두려워 난 죽여버려 죽이려면 잘 죽여 난 돈이 없기에 힙합 음악을 알고 난 돈이 없기에 진짜 사랑을 알고 난 돈이 없기에 똑같은 놈 잘 알고 난 돈이 없기에 결국 강해졌어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달려 와우 진짜 잘한다 그냥 워카이로 돌아보면 안 돼 워카이로 돌아보면 안 돼 워카이로 숨겨만 잘해 어 뭐야? 워카이로 지난만 숨겨만 잘해 형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는데 너무 깜짝이야 뭐라는 대로 위로가면 나는 살아가 나는 더 더 더 올라가 나는 더 더 올라가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달려 진짜 잘한다 대박이다 오빠 몇 살이에요? 21살입니다 와 대박이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한국인은 몰라요 한국인 배고사 한국인이 노래거든요 아 우리 타봉자가 노래 잘한다고 됐죠? 감사합니다 됐죠? 생긴 것도 생긴 것도 잘생겼대 교사님 때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 말한다고 말해줬는데 독화해요 성대무사를 성대무사? 독화인데 나 있는데 아니 없애요 두 찬도 러리 두 찬도 러리 두 찬도 러리 동치로 아 아 아 분위기 멕실살이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문살 아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ㅋㅋㅋㅋ 아 감사합니다 리오 한번만 불러주세요 리오 리오님 리오 리오 리오님이 시청자시죠? 네 그럼요 1분 간격으로 인증을 해야되는데 분기가 빠져가지고 안하고 있네요 리오 리오님 리오 좋아 감사합니다 아 눈 보고싶다고요? 쟤는 보고싶다고요 쟤는? 아 재고니가 또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이 보고싶어요 왜 다 가렸어요 잘생겼는데 이게 약간 컨셉이잖아요 컨셉 가까이서 보면 눈이 잘 보이거든요 수정이 누나 리오 누나 믿지? 누나가 알아서 한다 종오빠 어서오시고 어서오세요 신청곡 신청곡 리오 신청곡 있어? 아는거면 다 해드립 근데 가사를 조금씩 모를 수 있어서 아는거면 다 해드립 아는거면 다 해드립 아는거면 다 해드립 아는거면 다 해드립 아는거에요 아는거에요 18번 제일 자신있는거 제일 자신있는거요 뭐가 자신있지 아는거면 다 해드립 아 노래가 슈퍼먹지 안 되는거 어 처음엔 그거에 술때머리 신기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거 하면 여기 터져요 왜톨이 왜톨이 돼요 왜톨이 하면은 바로 자랑으로 제 이미지가 꺾여요 장조를 치료해줘 자랑 머리였나 발음이 안 됐어 TV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재능 남기래 아 감사합니다 리어 터크 회장 아니냐고? 뭔 소리야 이 방에 있으면 이 방에 있으면 수정 팬이야 지금 믹스테잇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나오면 다시 들어주세요 응 뭐가 있지 나랑 한 번 만난 사이야 응 맞아요 예? 저기 리오 나랑 한 번 본 사이야 한 번 만난 사이야 그래 아니야 리오 대답해봐 나랑 봤잖아 사실을 얘기해 사실을 얘기해 왜 아니야? 봤잖아 자 이거 제가 이거를 1절만 하고 끝낼게요 어 맞아요 밥이 들었지? 밥이 연결고리 오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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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죠? 소리도 안 드시나? 어 리오가 내 동생이야 완벽한 연결고리 너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닌 소리도 그냥 네 4 너와 나 여기 거리우고 우리 아들 내 나마자 코스로니 날 짓던 낯선 신욕을 계속 버려 심은 끝이 없어 너와 나 여기 머리 힙합 And up what's the game of party 미란미 나는 힙합만 소리 밤한테나 반찬 속이 깨고 해키랑 속이 많다 내 차원에 터져봤어 나를 왕상 나를 모두 잘 드린 네게는 반싸 명렬치 않게 내가 죽여자 바람한 고무가 모델인지 고르고 책 없는 외부기 노동차가 매도 독하고 여쭤면 질 아 피어색고 매도 피어 빼고 다 위 너는 내 넌 내 곳에 기타에 태어머니 계속 계속 질고 있어 미래 널 그룹 짓는 듯 내 밤을 계속 펜탈을 시켜 만약 안 지내다 놓치게 단저면 마구 질꽃 워우 여기까지만 더 걸어 와 이거 진도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야 대박이다 그치 솔직히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와 너무 신기하다 그쵸? 진짜 무시시다 진짜 대박이다 이 재능은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어... 알았을 때부터 랩을 줬어 가사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와... 21살이에요 21살 태어날 때부터 다들 남다르게 생각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가사도 작사 해야죠 가사를 작사한다고요? 막 급으로 막 작사 되나요? 갑자기? 아 프리스탈이요 아 프리스탈은 아 못해요? 네 프리스탈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누나랑? 자 지금부터 프리스타일로 리오야 1분마다 채팅 안치면 죽는다 이걸 프리스타일로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 리오 으응 리오 예예예 리오야 리오헤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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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요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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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마다 채팅 안치면 마다 채팅 얹히면 아 갑자기 프린스타일 이거봐 아 뭐야 내가 이겼어 안되겠네 이번엔 진짜 진거 같아요 마치 괜찮습니다 리유 1분 마다 채팅 얹히면 아 이런 씨발개를 감사합니다 욕 더해달라고 욕 더해주세요 욕먹으면 욕먹으면요 텐션이 올라가고 리유 1분 마다 채팅 얹히면 하하하하하 인증 인증이죠 그렇죠 세상에 저를 처음 본 순간 제가 저를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면서 5천개를 쏘시더라구요 진짜에요 5천개 싼니 안싼니 거짓말하니 누나가 지금 저를 보자마자 5천만 인구중에 너밖에 안보인다면서 5천개를 보자마자 쏘시더라구요 하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사랑 받아줄게 하하하하 진짜에요 거짓말하는거 아니에요 회장님이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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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진짜 웃겨 진짜 내 노래 되게 잘한다 수정아 리오를 쿵따리 클럽으로 초대하라고 쿵쿵따리 와서 나보면 또 누나 누나 제사원을 받아달라면서 얼마나 또 다리를 붙잡고 매달릴까 리오야 니 앞날이다 쿵따리 샤바라 한번 와라 너 그럼 또 수정문화밖에 없다면서 너의 미래야 너의 미래 포항으로 갈수도 있어 조심해 포항커피숍 다 뒤지면 되는거냐? 포항커피숍 포항커피숍 너의 미래야 리오야 응 응 저거는 좀 쳐다드네 응 사칭 커피숍 응 응 조지겠습니다 응 응 응 소리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수정누나 각성미보고 잠을 못잤어요 그때는 시작도 안했어 웬일이니 응 리오야 그날은 시작도 안했어 응 너 깜짝 놀란다 너 내 볶음보면 깜짝 놀래 어마어마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시제.. 시제 마시죠? 몰라요 저는 시제 마시죠 시제 제가 55살이라 모르겠네요 스물한살들의 노래를 응 리오가 제 동생이에요 네 제가 55살이니까 네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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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나는 몰라 시제 이라는 줄 아세요? 시제 홈쇼핑이요? 응 시제 굿나잇 근데 아로를.. 아로 아로 노랜가 아로 아로 그냥 이거에요 시제 형 굿나잇 할께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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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르 야 리오 리오 1분 1분 리오 요즘 노래를 잘 들어서 리오 일단 굿나잇 할께요 예예예 네 리오 리오님 1분 지났다 1분 지났다 2시간 3시간 3시간 1시간 특이 1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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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에어컨 사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우스와더야 빨리. 아우스와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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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 소리야 얘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그거 모르시나?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데? 장문동 휘평영 그거 막 체 체 그거 하면서 했던 거. 체! 애초. 네 응복이요. 그 프로듀서 그거 안 보세요? 그 남자들 나와서 한 번. 어 안 봐. 아 그래? 어. 누나 그런 거 볼 시간 없어. 네. 내 고향 6시 봐야 돼. 그러니 막 슈퍼스타끼리 나와서. 어. 그리고. 부르면 있잖아요. 취해. 취해. 이오야 우리. 아이야. 뭐 체책거리지 말고. 저거. 옛날 노래 뭐 없어? 옛날 노래 하나 해줘. 너 옛날 노래 아는 거 없어? 연진사람던 걸로. 뭐. 다들 아실 거. 어. 그럼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좀 불러줘. 호랑나비 이런 거. 호방차요? 호방차 좋지. 아. 칠접살. 네네. 호랑나비. 여기 앉으세요. 소퉁аст пап리니 offer. 타고. 손님을 오셨기 때문에. 안 돼. 손님. 이 마이크를 잠깐ting 봐요. 야 도망가지구 취자. 야 내 손에 들어왔다. 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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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까지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손님의 얼굴을 가려주는 센스 손님의 얼굴을 가려주는 센스 손님의 얼굴을 가려줍니다 센스 내가 있는 나야 없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따르따 이거 마이크 이거 마이크 좋은지 구매하고 싶다고 물어봐도 많았대 좋은지 안 좋은지 괜찮다 괜찮답니다 커팡에서 구매할 수 있답니다 이거 좀 무거워요 근데 따르를 저 핸드폰 노래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이걸로 돼요? 네 따르는 홍진영 걸로 한 번 홍진영 걸로 좀 틀어주세요 축하공연해야 돼요 고구마 최초 천국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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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앉아있는 거 아쉽지? 누나, 알죠? 리효야, 누나 무시하냐? 리효야, 너 누나 무시하면 안 돼 치마 올리게 하지마 치마 올리게 하지마 홍진영 같이 올리게 하지마 치마 올리게 하지마 치마 치조 830원이 핸드폰 구매 핸드폰 구매 내가 지금 밥 먹더라고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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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언제 달아 에어컨 언제 달아 에어컨 언제 달아 꺼졌어 불량인가요 길거리에 버스 버스 안에서 사람 구경하게 생겼네 이거 버스 안녕 안녕 핫도그 핫도그 파트구나 에어컨 아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네 아 배터리가 없 네 배터리가 없는 건데 ㅎㅎ 아니 그 버츠를 왜 시로에 걸려가지고 안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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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사러 오세요 안녕 하고 있지 않을까 이따가 적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